초커 초커 초커에 맞네 초커와 저는 초커 초 reopen 초gré 초 초 벨트에 들어가기 육체수양 교훈? 교훈? 방송 2시 정도까지 합니다 2시에서 3시? 교훈 교훈 가자 교훈 교훈 진노랑 같이 들어갔으면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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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불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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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D uced 야야야 아니다 블리트 가지 말자 네로스 조카요 블리트 가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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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화가 빨리 나왔어야 된다 30골드랑 강화랑 뭐가 이득이지? 강화도 2박에서 하지 뭐 마키나 빈쇄장 빈쇄장이 났거든요 결론 지울까? 흠 결론 결론 그래도 결론도 써야겠지 조금 더 교훈 잡아먹는 것들 교훈 잡아먹는 것들 이제는 새벽에 춥네 춥네 에어컨 안틀어도 되니까 너무 좋다 교훈 잡아먹는 것들 교훈 잡아먹는 것들 7댓 맞고 교훈 보는 거면 할만한가? 왜 새빼 왜 새빼 아니 타격놈들 교훈 먹은 거다 와우 손절을 겁나쎄 아 이거 서순이네 무예의 육체수향 요렇게 갈걸 펜터그래프 음 음 아이씨 릴리 슬픽 게임 길어지메 고소 유물이 마땅치가 않네 거울이자 그냥 별로 쎄질거 같지도 않은데 불거리 불거리 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스네코 펜이라 교훈각을 생각을 안했네 오 덱이 워낙 얇아서 구상 먹을만한 것 같은데 이제 결론 아 근데 보스가 또 여러 마리 때리는 거 필요하네 결론이랑 언제까지 같이 가야 될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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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월? 라그 라그 먹고 포션 빨고 때리는 게 낫지 않을까? würde 맞춤 오케이 wow 거기 가 칼 칼 칼 못잡은게 아쉽다 아니 맞은게 아쉽다 여보안 휘갈김 휘 초커라서 조금 그러네 교훈 망치 오코덱 상점습 강제로 상점 보기하는 맹공 하나 더 먹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다 마요랑 손절 있으니까 맹공 보다는 마요 하나 더 또 마요 도장이면 다 막채 삼마요 부터는 바이오댄스 현두미는 마지막 꼬만 인정됩니다 인정됩니다 닐리에서 교훈 안 뜨나 초커로 쓰기 힘든 카드만 있네 닐리에서 일어났어 인정될지 통과 인정될지 공고 퇴근 인정될지 시가 오신 인정될지 저 앞에 상점이 있긴 한데 예석 구체 만들어 놓으면 창방전에서 방패가 밀집 깎을 듯 현실집에 왜 지금 나오나 한 터만 빨리 넘지 호빈 안녕하세요 교훈급 볼 수 있겠지? 저 생 결론각이네 결론각 교훈급 볼 수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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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교훈급 볼 수 있겠지 구롯게 기도 이거 딜카드 하나 좀 나와야 아이 어떡하냐 이거 일단 닐리 있으니까 조금은 배째도 될 것 같은데 천지 천지어머니다 전지 다음 천지 다음 전능성 내가 돈 받았다가 뒤질 것 같아서 천지어 천지어 교훈은 꼬박꼬박 보는구만 정권수양 있지 먹었네 천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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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정시도양이 아이 이게 뭐야 흫 천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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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교분강 놓쳤다 추월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으음 가방을 못먹네 돌리 돌리도 쓸데없어 아 저거 휘갈김 그릇은 체력얼바 못먹을거고 안녕하세요 아 도박취 결론도 뺏어도 되겠네요 초코때문에 빡세네 아 아이고 성고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 전화소원 감사합니다 성고님 아 아 나 저거 쓸걸 왜 안썼지 당황했네 릴리 카드가 강화됩니다 이걸 분화를 못 뽑아서 괜히 관절 부수기 넣었네 맹공불? 마요가 핵심이니까 맹공보다는 아씨 축구 까먹었다 게도답 쇼커픽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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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션 여기서 빼야되나? 안녕하세요 돈챙기는거 달달하네 교훈 30 그대 적어봐야됨 행꽃 우여함 고요함 필요없겠다 333골드 멤버십에 주의한말이 있는데 잘됐네 행꽃 흰색 5. 파악의 광산 5. 파악의 광산 5. 파악의 광산 5. 파악의 광산 진도 푸는게 안나왔네요 5. 파악의 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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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파악의 광산 5. 파악의 광산 6. 파악의 광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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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끔찍하다, 달팽이. 과연 노누데카는 어떨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서는 교훈도 볼 수 있겠네. 교부는 뭐가 들어가지? 딴짓하느라 못봤네. 대충 다 강화됐구만 이제. 교훈의 교훈. 말살검. 말살검. 쓴. 한 대 맞고 죽었어. 1985. 아 근데 달팽이 너무 싫다. 핑현. 유물 사는 게 제일 나을 건데 유물이 꼬리말이 아니네. 오리알코는 진짜 아니지. 오리알코는 진짜 아니지. 드롭 포션은 사고. 어? 병마요? 아 근데 덱 얇아서. 병이 굳이. 덱 18장에 휘갈김이 두 장인데. 병폭이 의미가 있을까? 포션. 아씨 유물 진짜. 저 정도면 괜찮네. 시간에 뭐래? 아니야. 필요한 건. 릴리가 준다. 어? 귀엽다. 방패 밀집 깎았어. 허접색. 전지. 전지. 전지 어떻었지 근데? 지금 전지 쓸 데가 없네. 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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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집 깎이는 거 꿀잼이네 전등 사색 백년 봐야 되나? 전등 먹어야 되나? 영생 먹어야 되나? 전등이 막혔지? 있네 없네 벨튀 누르기 딜이 모자랄 것 같으면 아니 방어도가 모자랄 것 같으면 벨튀도 널 만하지 않나? 벨튀 누르기 엄청 오랜만에 쓴다 벨튀 누르기 엄청 오랜만에 쓴다 맞았어 심장한테 급소도 은근히 괜찮았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보셨죠 여기서 보셨죠 여기서 보셨죠 헌신? 턴이 그렇게 길게 갈까? 가겠지? 초코 때문에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딜이 모자랄지 안 모자랄지 지금 520 깎았으면 안 모자랄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무난하구만 방어도는 무난한데 공격력이 근데 공격력 많이 때림데 리빙포인트 공격력이 모자라면 많이 때리면 된다 교훈 좀 지고 싶네 교훈 좀 지고 싶네 에이티앱을 보고 20승선을 깼습니다 이것도 막으면 돼 이것까지 막고 잡았네 예 심장 호접해 동전칩 10권 멤버십 배달원 가면 왜 형질 심장 호접해 초커워처 하트브레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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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브레이컰 하트브레이커 수지